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16개의 실리콘 지압봉의 미세진동으로 여린 눈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섬세하고 부드럽게 지압해주는 브람스의 눈마사지기 눈마를 소개합니다 브랜드 브람스는 안마의자, 다리 마사지기 등의 다양한 안마기 제품을 개발한 마사지기 전문 브랜드인데요 AS도 보장된 브랜드입니다 그럼 이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가락을 닮은 실리콘 소재의 16개의 지압봉이 있는데요 이 지압봉들이 눈 주변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에어로 안구를 직접 지압하는 시중의 다른 마사지들과 다르게 눈 주변부 뼈대와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제품인데요 눈이 피로할 때 안구를 꾹 눌러 직접 압박을 가하며 마사지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과할 경우 안압이 높아지고 시신경 손상되는 등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격자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눈 마사지를 받을 때는 당연히 눈을 감고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시야를 확보해주는 격자형 스크린이 있어서 마사지 중에도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힐링 사운드가 있습니다 기기를 작동시키면 심신에 안정을 주는 힐링 사운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자연의 물소리, 새소리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또 네 가지의 마사지 모드가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모두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빛만으로도 모드를 알 수 있는데요 추가로 한국어 음성 안내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누르면 소리를 끌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눈마는 C타입의 USB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데요 완충 시 최대 6시간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이 필요하면 빨간색의 표시등이 깜빡이는데요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완충 시까지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고탄성 밴드가 있어서 누구든 본인의 머리 둘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또 외부 오염이 적은 소재로 제작되어 사용 후 물티슈로 닦으면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린 눈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섬세하고 부드럽게 지압해주는 브람스의 눈마사지기 눈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눈에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눈말을 사용해보니 직접적인 자극 없이 개운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용해보고 눈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선물로 드렸는데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사용해보시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